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비덴트이고요. 종목 보도는 1218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8일 오후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오늘도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세가 나아졌네요. 뭐 오랜만도 아니죠. 이틀만에 12%까지 13% 가까이 상승이 나아졌다가 VI 찍고서 약간 오바이트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뱉어냈어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딱 VI 찍고서 좀 쏟아내는 이런 부분이 보였는데 뭐 좀 다시 반등은 줄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은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거래량도 조금 붙으면서 다시 상승이 나아진 부분이에요. 이제 어제 생각보다 강하게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좀 반등이 나아졌고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반등이 좀 나아지게 되면서 밑구리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아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갭상승하면서 121선 위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좀 많이 잡히네요. 외국인 매수로 많이 잡히고 있는 분이고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제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 적은 거래량 터지게 되면서 물량 별로 나오지도 않았죠. 기간 들어왔던 것도 한 절반 정도 나갔었는데 기간 오늘도 조금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물량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오늘 외국 창구가 매수 위에 있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매수도 어느 정도 잡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가 조금 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외국인 물량을 오늘도 조금 털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장 마감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덴트 뉴스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빗썸 단기 순이익 6천억 비덴트 역대급 실적 변인했다. 그래서 빗썸이 상반기에 단기 순이익 6천억대 역대 최대 실적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비덴트가 비덴이가 이제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약 1,900억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SKCNC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찌라시가 약간 있었고 확정은 아닌데 위뉴스에 나왔네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해가지고 같이 맞손 잡고 그리고 어제 이제 사업 추가했던 내용들 메타버스 NFT 사업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재무적으로 빗썸을 완전히 더 먹게 되면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반영되는 부분이 그래서 비덴트가 이제 빗썸을 완전히 먹게 된다면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아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요거 뭐 똑같이 메타버스랑 NFT 준비 그 외에도 뭐 전기차라던가 AI라던가 뭐 CBDC 요쪽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래서 빗썸 지분 수익만 1,900억 원 기대 내 지분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사물인터넷 등등등 메타버스 쪽 여러가지 이런거를 이제 추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또 CB를 통해가지고 지분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뭐 CB라서 당장에 좀 지분을 잡히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대 주주랑 4%포인트 차이 그래서 인바이오젠이랑 인바이오젠이랑 4% 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종토방 얘기로는 뭐 지분 싸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분 싸움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보여요. 뭐 조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덴트가 이제 어제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 15회차 12 15회차 12 이거 이제 잘 납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500억이 이제 납입이 돼가지고 500억 돈이 들어왔어요. 라스티노 투자조합에서 그래서 이제 잘 발행이 됐다. 그래서 500억 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위메이드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그 300억 투자했다는 부분이 이제 라스티노 투자조합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스티노 투자조합에다가 300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억을 넣고 이 라스티노 투자조합이 이제 비덴트의 이제 시비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300억 투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바이오젠도 똑같이 라스티노 투자조합 어제 공시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라스티노 투자조합에다가 80억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 라스티노 투자조합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덴트의 지분을 어느 정도 또 80억 원치 확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위메이드랑 인바이오젠을 해가지고 380억 라스티노에다가 투자를 한 부분이 되겠고 뭐 나머지 120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또 투자를 했겠죠. 어쨌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지분 경쟁이었다. 지분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인바이오젠이 똑같은 이 라스티노 투자조합 통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지분을 그냥 확보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위메이드랑 같이 해가지고 진짜 전략적인 제휴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같이 뭐 공동으로 이제 같이 빗썸을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거나 뭐 지분 싸움 같은 느낌은 아직 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지분이 격차 좁혔다곤 하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약간 공동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덴트의 지분을 서로 확보를 하고 있다. 서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 비덴트를 통해서 완전히 빗썸을 먹어버리려는 요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오늘 비트코인 5%나 또 강하게 반등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밑골이 달면서 올라와주는 요런 흐름 그러니까 저가 매저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추세가 어느 정도 틀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 요 저항대를 한번 뚫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대략적으로 한 4,800만원 뭐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뚫어주게 되면은 좀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거의 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 제가 상승장 랜딩 요거 상승장 랜딩 요거 비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파는지를 몰라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이거 7을 했는데 7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건들질 못하는 건지 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 랜딩 이거 썼는데 약간 신용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11,0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를 다시 한번 넘어 주게 됐는데 꼬리 조금 길게 달면서 약간 좀 약간 좀 또 뺄지 안 뺄지 이거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밑으로 11,000원까지 딱 지지를 확인을 하고 올려준 겁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올려준 건데 이제 분봉상 이게 V1 오늘 안 찍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V1 찍으면서 이제 좀 물량을 많이 뱉어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아직 시세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지금 이제 코인 이제 시작인데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11,000원 이 라인 찍혀주면 좋을 것 같네요. 뭐 11,000원 무너지게 되면은 10,500원 이 구간까지 오늘은 최대한 은봉이 안 나와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이 구간 11,000원대 구간 다시 또 올라왔어요. 다시 또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완전히 뚫어주기는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조금 있죠. 이번 주 이제 이틀 정도 남았죠.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이제 이틀 정도 남은 부분인데 지금 요거 좀 제대로 그냥 11,300원 이상으로 좀 뚫어져서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 이번 주 나아준다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만 잘 넘겨주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빼지 않고 넘겨주게 된다면은 좋은 상승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존 이슈로 올랐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아마존이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아마존이 부인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빠졌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단순히 아마존 그 비트코인 결제 허용 요 이슈로만 상승이 나왔었다면은 이번 부인을 통해서 다 뺐었을 겁니다. 근데 뭐 다 빼지도 않고 한 절반 정도 빼다가 그것마저도 반등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그 외에 다른 호재들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소 투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메이도 또 추가적으로 투자했잖아요. 빗썸 이거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큰손들에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도 요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거래소 이쪽에 대해서 어떤 활용 방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좀 상승세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4월에 코인 고점 찍었을 때 고점 찍고서 같이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바닥 다지면서 거래량 줄게 되면서 여기서 분기점 만들게 되면서 올라가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는 11,000원 이상만 끝내줘도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주게 된다. 올라와 주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14,000원 15,000원 뭐 그 이상까지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 따라서 같이 또 상승세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뭐 비트코인 뭐 하루 일일 비하면서 매일매일 그 가격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덴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주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뭐 비트코인 1, 2% 오른다 이걸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엄청나게 뭐 이슈가 있다던가 크게 막 상승이 나와가지고 뭐 뉴스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크게 빠져서 뭐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 이제 좀 같이 움직이지 그 외에는 이제 자기만의 이슈로 비덴트만의 이슈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 그 비스턴 막 상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 뭐 다 제 생각입니다.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이제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의 추천 의견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희망회로를 이렇게 굴리는 부분이지 뭐 상장 가능성 뭐 물론 있다고 봅니다. 코인베이스 상장하는 것처럼 상장 가능성도 있고 뭐 우회 상장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이것저것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뭐 당장엔 좀 어려운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거나 뭐 비덴트가 뭐 나중에 이름을 빗썸 뭐 뭐 인베스트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빗썸 뭐 어쩌고저쩌고 붙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명을 바꿔가지고 사실상 국내 중시의 빗썸을 대표하는 사실상 거래소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지금 뭐 흐름 좋습니다. 흐름 좋은 부분이고 오늘 크게 좀 꼬리를 많이 길게 달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은봉까지 빠지게 된다. 혹은 뭐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코인 가격도 좀 빠지거나 뭐 안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하면은 다시 뭐 10,500원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5일선 또 이렇게 올라갈 테고 대략적으로 11,000원 이상은 계속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트가 나와 있죠.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부터 장전 브리핑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제 장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한 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가격과 종목명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당일날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또 출시를 했는데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P 투자용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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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